임시플랜 감사 일단 제가 눈보상을 당했었는데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다시 복귀한 만큼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이라는 팀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세계에서도 굉장히 강한 팀이라는 걸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일단 다른 무서움보다는 일단 저희가 도전한다는 자세로 일단 패기 있게 도전하는 게 저희들의 자세고 일단 모든 선수들이 당연히 아주 강한 상대지만 이기려는 목표로 경기에 들어갈 거고 저희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일단 운동하면서 조금 더 맞는지 한번 보고 잘 맞으면 적응이 되면은 끼고 하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몇몇 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.. 예.. 우리는 굉장히 많다. 우리 진짜 잘 췄게 잘 췄게되고 우리의 팀이 너무 좋았습니다. 우리의 스타일링을 그냥 췄게 잘 췄게 되고 그리고 더 실제한 점점을 줄여서 더 공부해 부탁드립니다. 우리의 핵심은 기능으로 인정하는 업종입니다. 어떤 점을 더하겠습니까? 지금 한국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이번 주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또 한다는 뜻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.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. 저희는 아침에 진짜 많습니다. 네, 아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여러분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는 다시 만나요. 그리고 더 좋은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가요? 그리고 저는 좋은 게임을 하고 싶어요. 하지만 다른 좋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파슨과 세골을 보여줬습니다. 우리는 항상 잘 지내고 싶습니다. 리버포로는 어떤 스피러가 있는지요? 어떤 스피러가 있는지요? 아니면 다른 스피러가 있는지요? 반대가 있는지요. 네? 잘 알았다. 이른 학생의 장식을 이는 이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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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에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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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pool 하지만 오늘 그는 리퍼pool 그는 그는 그가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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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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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